기다려봐 일단은 왜 코코 저렇게 앉아있냐 다리 이렇게 쭉 뻘리 보통 고양이들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앉아있냐 코코야 다리 다리 좀 모아 어? 왜?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개폴입니다 이렇게 맞아 맞아 난 안 읽어 맞아 어떻게 알았지? 너 장갑을 넣어주니까 되게 좋다 여기서부터 한 번 읽어 다 뭐야 다 뭐야 다 뭐야 힘들어 코코야 와서 잡아 누가 잡아 누가 잡아줘야 될 거 같아 내가 그때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맞아? 점프하면 안 돼 나 컴퓨터 의자밖에 없는데 나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니지 올라가면 안 돼 오 아직 세운 거 안 돼 오 안 돼 무서워 도전 다행히 저에게ily 좌우 나 부끄러워 나 나 나 나 저 나 왜 안 떨어져? 맛은 헉! 엄마! 오! 오! 간다! 간다! 끝! 힘들어. 아이고, 저 시켰다. 너무 힘들어서 정말 쉬웠다 하려고요. 아니, 할 거야, 할 거야. 너무 힘들어서. 안 돼! 아직, 아직 이용하면 안 돼 얘들아. 아직, 아직 고객님들. 아직 사용하시면 안 될 거야. 사실 지금, 지금 내가 마음에 들게 하려면 투명 볼이랑 저 발판이랑 두 개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?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. 안경. 그, 이게 가로로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안 와.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멘붕이 온 거야. 아우, 무서워. 아우, 무서워. 의자가 이게 보이지? 집에 이거밖에 없어. 집에 의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뭐 바칠 거 없나? 기다려봐. 아우, 했어. 포기지 99,000원. 포기지 75,000원.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집이 나갔어요 그리고 집이 가득해서 집이 집으로 가고 집이 집으로 가고 집이 집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집이 집으로 가고 왜 이렇게 된거야? 고양이가 다쳤어? 놀랬어 이모야 괜찮은데? 놀랬어 응? 괜찮다잉 이모야 다 부서졌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엄마 엄마 아 이거 맞지? 엄마 어떡해 나 부서졌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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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괜찮습니다 고양이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미끄럼틀만 아장나긴 했는데 미끄럼틀은 경찬만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이게 맞냐? 야 이거 너무 너무 무서운데? 아 지금 한 가지 하자는 미끄럼틀 없는 거 빼고는 괜찮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니까 코코는 그 나쁜 기억이 없어서 올라갔다 간다간다간다 아 귀여워 아 이렇게 이렇게 너무 뿌듯한 거 알지? 이렇게 다 엄청 힘들게 딱 사줘 해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너무 아 살짝 부신한가? 코코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시청자들도 놀랐어 아 조금 흔들리긴 하네 화이팅 이따가 방중하고 다시 만들게요 왜 이렇게 원래 저런 거야? 원래 원래 소리가 나는 건가? 왜 자꾸 나보는데 한 칸 올라가서 나 쳐다보고 한 칸 올라가서 나 쳐다보고 한 칸 올라가서 나 쳐다보고 이따가 저거 저거 빼고 다시 졸업해봐야겠다 잘하겠다